군산사랑산품권과 연계된 카드 발급처가 다음 달부터는 신협과 새말금고로까지 확대됩니다. 군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과 전북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카드 발급과 충전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신협과 새말금고를 포함해 75개 지역 화폐 판매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.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70%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.